안녕하세요. 30여 개나 돼요? 30개도 많이 줄인 거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뭐 있죠? 88만 원, 3포 세대, 77만 원도 있었죠? 네. 최근에 77만 원 세대라는 얘기도 나왔고, 조선일보에서 달관 세대라는 용어도 만들었었고요. 달관? 네. 달관 세대는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는 세대의 명칭이 있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번역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부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낸다, 달관했다라는 의미에서 달관 세대라는 말도 쓰고요. 최근에는 연구소들에서도 다양한 세대 명칭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는 무민 세대라는 명칭을 만들었는데요. 무민은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나온 캐릭터 이름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없을 무에 의미할 때 영어인민을 해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세대라고. 무민 세대. 네. 그렇게 무민 세대라는 말도 신조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한 30여 개나 되더라. 네. 추린 것만 30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청년을 팔아먹고 있다. 각종 이름을 붙여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적 이득일 수도 있고 경제적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내지는 경제적. 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요. 네. 저는 책에서 진보 정치와 보수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청년 팔의를 했는지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좋아요. 진보 세력은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이용했죠? 네. 진보 세력에서 이제 이야기한 대표적인 세대론이 88만 원 세대론이고 이거는 77만 원 세대론이나 혹은 3포 세대 n포 세대까지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n포 세대처럼 경제적으로 청년층이 빈궁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수사를 통해서 사실 진보 세력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우니까 자신들한테 표를 주면 자신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고 이 세력을 어떤 진보 진영의 향후 집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8만 원 세대부터 n포 세대까지 전부 다가. 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불평등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네. 이걸 주목하는 진보적 시각의 경제학자들이 주로 그런 힘을 붙인 거 아니에요? 네.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이 사회에서 청년층들은 옛날처럼 개천에서 욕나는 거 어려워졌으니까 점점 더 어렵다. 그러니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 도전해라. 심지어는 짱돌을 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몇몇 청년 활동가들이 진보세력의 소위 제가 청년파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러한 88만 원 세대 담론이라든지 n포 세대 담론이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386세대라든지 혹은 선배 세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강요당한 느낌이다. 네.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청년들을 계속해서 경제적인 약자, 무언가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설정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무언가 주체가 되고자 했을 때 혹은 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로만 여겨지고 이제 스스로 뭔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돌봐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상황이 청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 그럼 보수 진영 쪽도 어떤 이름을 붙여서 활용한 게 있나요? 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세대론은 달관세대 그리고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실크세대론이나 G세대론 등이었다고. 달관, 실크? 네. 그리고 G세대론이 있는데요. 이런 세 개의 세대 명칭은 대부분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달관세대는 아까 처음에 조금 소개하셨으니까 더 이상 무슨 경제적 이런 걸 너무 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 실크세대? G세대? 무슨 뜻이죠? 네. 실크세대는 실크로드의 약자로 실크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변희재 씨가 만들었던 세대 명칭이고요. G세대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글로벌의 G를 따서 만들어진 세대 명칭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수 세력에서는 스스로 어떤 세대론을 직접적으로 바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만들었던 세대론을 비판하면서 반대 안티태제를 만들고자 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크로드를 걸을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충분히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진보세력 혹은 386세대가 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요청을 청년들에게 보냈던 거죠. 88만 원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실크로드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넘나들 수 있는 세대다. 그걸 강조했다는 거죠? 보수 진영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 진영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이름 붙이면서 이용하는 게 싫어요? 사실 저는 이제 청년 세대 중에서도 연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싫고 좋고의 문제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써본다면 저는 양쪽 다의 세대 명칭에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작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다? 네. 하지만 보통 이제 자신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이고 청년들은 청년에 대해서 궁금해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청년인 거고 젊은 세대인 거고 나는 그냥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굳이 지식의 형태로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청년, 젊은 사람들, 요새 애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실은 어른들의 언어라고 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어떤 세대라고 이름 붙이는 건 청년들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모습 중에 어느 한 모습을 좀 특화시키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예로 든 거를 보면 88만 원에 묶여있는 청년도 있고 글로벌하게 실크로드를 돌아다니는 청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있죠? 네. 청년 인구가 1,6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당연히 이런 청년도 저런 청년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책에 청년 세대 담론, 이 불편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이 불편함의 정체라는 것은 청년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나는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년으로 호명되는 이러한 기사들 아니면 이러한 명칭들을 마주했을 때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은 나아가서는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청년을 위해서 이런 정책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 청년이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약간 일종의 이상한 껄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청년들의 어려움 지금 이제 구직난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안 낳는다. 세계 최저 출생률 이렇게 쭉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건 현실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진다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실업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저는 어떤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잡아먹고 있는 바람에 이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의 다양한 면을 좀 부각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문제를 보면요. 20대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통계치가 그러한데 이제 이게 30대로 넘어가면 사실은 고용률이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게 일자리 수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최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경쟁을 위해서 첫 취업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더 핵심이 된다고 보는데 이걸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로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청년 실업 자체가 청년 문제의 핵심으로 다뤄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관점을 달리해 본다면 사실 최저선의 일자리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 그런데 최저선의 일자리라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신규로 많이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조금 더 평등한 최저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청년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자리의 수에 집착을 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수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단문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 모든 화두가 사실은 최저선의 일자리의 수준, 질적인 상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자. 이 논쟁 아닌가요?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네. 그런 논쟁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요. 청년 문제와 청년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동안 모든 연설에서 청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검색해 본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바탕으로 보자면 어쨌든 최저임금이나 사실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 활동가의 입장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 올렸죠. 네. 비롯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일자리의 숫자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넓은 사회 전체에서는 최저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자리의 숫자로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소득조성장 이 담로는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청년 문제 해결의 정도다, 올바른 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청년 문제 해결을 꼭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풀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청년 세대 담론을 다시 써야 한다. 그 주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네. 저는 청년 세대 담론이 기존에 오히려 이상하게도 청년을 포괄하는 말로서 청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배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만 강조하니까. 네. 그래서 이를테면 취업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오래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의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네. 혹은 주부라든지 여러 청년의 모습이 약간 청년 안에 청년 담론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회에 내고 싶은 목소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경제적 약자로 사회적 약자로 계속해서 설정되는 바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 담론은 배제된 자들 그러니까 배제된 자라는 것은 청년 담론 안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가 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탈락해왔던 그런 목소리들이 연대를 이루는 것이 새로운 청년 담론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첫 번째는 단순히 구직자만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다른 청년들도 아우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청년들의 주체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거죠. 그런데 사실은 진보진영도 보수진영도 청년 세대에 이름을 붙이면서 청년들이 여러분 정치 세력 과세요라고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0대나 60대한테 50대의 정치 세력화하라. 60대 정치 세력화하라. 이런 말들은 하지 않거든요. 안 하죠. 이미 정치 세력화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정치 세력화도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반을 시민사회 기반이나 정당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청년 세대들한테 집중됐던 원인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보면 청년 세대들이 투표율도 가장 낮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도 가장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들 말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청년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청년들의 문제로 치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옳은 담론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치학 논의에서는 청년들이 왜 투표율이 낮은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청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중요한 관점이죠. 네.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정치 세력화하라는 그런 논의에서는 청년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잘못된 부분이고 즉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럼 노력 안 해도 되나요? 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노력의 방향이 특히 정치적으로 청년들이 주체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금 김연구원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노력 아닌가요? 저는 노력이 말씀드렸지만 노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의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청년 정치가 주는 인상이 무언가 새로운 것, 기존에 없었던 것을 끌어올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기성 정당에서 청년 정치 논의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면요.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기보다는 청년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그 당 안에서 세력을 키워주기를 바라거나 기존 정당들은 다 그렇죠. 혹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청년 문제 해결은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밀어버린다거나 그래서 보통 청년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 되어도 큰 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또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신은 청년 문제만 다루고 싶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데 청년 안에 가둬두는 식의 현상이 발생하거나 하는 식으로 청년 정치도 기존의 담론 방식에서는 좀 왜곡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새로운 바람직한 청년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청년 정치는 청년 정치인 혹은 청년이라는 젊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청년 정치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어떤 면에서 기성의 정치와 다르면서 또 어떤 면에서 기성의 정치가 갖지 못했던 어떤 한계를 뚫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청년 정치 논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좀 갖추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현실이 안 보이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깜짝 놀랄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등장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낼 주체가 청년들 아닌가요? 기성세대들은 그런 유럽에서 보이는 깜짝 놀랄 식의 정치적 내용을 담지 못하거든요. 지금 김정권이 얘기한 새로운 청년들만의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정치라고 주장하신 거. 그걸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청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집중되거나 조명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사실 계속해서 유럽이 새로운 걸 하고 미국도 새로운 걸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게 없느냐라고 그걸 너희한테만 청년들이 그걸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직장에서의 꼰대지라고 굉장히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이걸 하고 저 회사는 저 회사 신입 직원은 저걸 한다는데 너는 뭘 하니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저는 나이가 먹었어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물론이죠. 네. 그렇게 그런 것을 저는 인정을 해야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행위 가능성을 좀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만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같이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저는 그런 구도도 있잖아요. 기성세대도 그냥 바로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는 내려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끝까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오늘 인터뷰의 가장 핵심 결론은 지금까지 청년을 각자 시각대로 입맛대로 규정하고 또 청년들 스스로도 이리저리 휩쓸려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청년들의 진짜 문제를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는 진짜 문제를 청년적 시각에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나 아니면 새로운 담론 새로운 사회를 설계를 하는 작업에 우리 모두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청년 세대만의 몫이 아니다. 기성세대도 그런 식으로 좀 변해달라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손에 딱 안 잡히네요. 그렇죠? 네. 그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면 사실 제가 정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오늘날의 청년 활동가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려운 점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잔무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전 세대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시간을 스스로 확보했던 데 비해서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공부를 어쨌든 좀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한번 좀 잘 연구해서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청년파리사회 책을 쓰신 김선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